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인금 상승,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 임대료 증가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코어로직은 지난 10월까지 임대료가 6.1% 급등해 평균 증가율인 3.2%에 약 2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어로직 NZ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최근 투자자 그룹의 구매 활동이 잠잠해지면서 급증하는 순 2주 수요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임대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구매자 분류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보증금 요구와 낮은 임대 수익률, 모기지 이자 공제 부족으로 인해 일부 매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투자자 구매는 5건 중 1건이었습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친화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임대 수익률은 2022년 대부분 2.6%에서 3.2%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과거 수준으로는 여전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정기예금과 같은 일부 다른 자산계층의 수익률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임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웰링턴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금리가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케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RB엔젯은 취솟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2021년 말 이후 5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5.5%로 지난 9월 몇 달 만에 두 번째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5.6%로 뉴질랜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완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인포매트리스의 수석 경제학자 브라드 오우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면서 금리가 곧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밀포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크 링겔은 지난달 큰 변화로 상황이 바뀌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변동이 없었으며 지난주 식품가격 자료에 따르면 식품가격은 거의 한 달 동안 1% 하락했습니다. 전월에도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하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지만 7월 마지막 인상으로 아마도 우리는 내년부터 약간의 인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택들이 10년 전보다 비싸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키위들이 부동산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 파트너 한두 명과 함께 자본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친구와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스미스 앤 파트너 로우의 변호사 던켄 랑은 차기 자본 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해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나 주택의 규모를 줄이거나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나이 든 고객들도 있다면서 잠재 구매자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담보대출 서비스에 대해 친구들과 투명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 때 수반드는 일부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택 소유자 희망자는 외출 비용 지불과 부동산 유지 및 출구 전략과 같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공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랑은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단지 명확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어색한 상황이나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직원이나 ANZ 금융 사기 조사팀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ANZ 은행이 고객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ANZ는 수상한 거래를 감지했다고 주장하며 고객이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의 전화를 신고하는 고객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객들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원격 접근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나 전화기에 다운로드해 신용카드의 세부정보와 온라인 뱅킹 세부정보, 두 가지 방법의 인증코드, 그리고 전화뱅킹 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금융 사기를 위해 피싱, 이메일과 문자 또는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 고객에 대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이미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측은 사기조사팀이 고객들에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은행 비밀번호나 핀, 두 가지 방법의 인증코드 또는 신용카드 세부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고객에게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암호화폐 계좌를 설정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장치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ANZ 고객은 0800-269-296 국제전화 64-470-3142로 즉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명의 호주 작가가 쓴 성교육 서적이 테미나 화카트 분류극의 판결에서 독자의 나이 제한 없음으로 분류됐습니다. 캐롤라인 플로라 최고 검열관은 판결문에서 이 책이 10대를 위한 교육 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책의 명확한 라벨링으로 인해 책의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부모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 오피스는 15건의 분류 요청을 받았고 이어서 대중으로부터 400통이 넘는 추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피스는 또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8월 더가디언은 직원들이 대대적인 항의로 호주 백화점 빅 W 매장에서는 이 제품이 철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스타인스는 SBS 뉴스에 책이 출간된 후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의 연정협상은 정말 좋은 가정이었다며 필연적인 과제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 개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새 지도자들이 서로를 아주 잘 알게 됐으며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럭슨은 우리는 정말로 흥분되고 우리는 환상적인 나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가질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 새 정당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은 3인의 정당 대표들이 성명을 통해 처음 발표했으며 성명서는 짧게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럭슨은 12월 5일부터 국회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소수 정당이 거시적으로 서로의 장관직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넷스닷코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4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1원 9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6원 24전입니다.